어딨어, 타프? 타프 찾아봐야 돼. 난 망키. 난 망키 빼줄게요. 망키 빼줄게요. 굉장히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햄업이에요. 햄업. 영어로 아빠는 뭐야? 영어 아방 자리. 확실합니까? 대답이 없는데. 자리. 타프 채우는 거 도와줄게. 그럼 기다려, 아빠 빨리 해줄게. 하우야, 이거 한 번만 잡아줘요. 왜? 쓰러지니까. 이제 많이 커서 척척 잘 도와주네요. 되게 멋있게 손을 잡아줘요. 이야, 자세 나오는데요. 시끄럽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조심해, 잘 잡고 있어줘. 태풍이야. 두 손을 잡아. 태풍이야, 가면 안 돼. 어, 잘 잡고 있어. 놔봐, 이제. 하나, 둘, 셋. 어. 내가, 내가 해 보려고 했는데. 같이 해. 아니야. 자, 그럼 아빠 좀 박아놓고 해. 나는 언제 해. 나는 언제 안 해고. 자, 이제 하고 해 봐. 옆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괜찮을까? 너야, 나한테 줘봐.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잘하네. 잘하고 있어. 아, 됐어. 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나 아빠 쳐요. 알았어. 자, 이제 뒤로 나와. 힘쓰는 거는 아빠가 해야죠. 됐어. 됐어. 허우 선생님, 이제 우리 타프 다 쳤는데 뭐 할까요? 캠핑 선생님이 할 게요? 우리 이거, 이거 할까요? 아, 매트 깔까요? 그래요. 아, 캠핑 선생님이 여기다 까면 돼요? 네, 거의 다 깎아야지. 알겠어요. 이제 펌핑 준비 됐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다 사이즈 맞춰놓고요. 넣는데요. 이제 해도 돼요? 네, 아우 선생님이 해주세요. 네. 학생님 꽂으세요. 학생 됐구나, 아빠가. 네, 꽂았어요. 자, 이제 눌러주세요. 아니, 눌러줄 수 있습니까? 저 잡고 있을게요. 아, 선생님 잡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 원래요? 바람이 들어가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없는데요? 선생님, 저 힘든데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뭐요? 선생님이 하시고. 아, 원래 이건 학생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힘든데 노래 하나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해요. 학생님. 네, 학생님. 잘 되고 있죠? 네, 선생님. 학생님. 아우, 잘 해야죠. 학생님. 와, 스파르타식인데요, 이거? 안 빨리 해요. 저 플레이 타임 5네요. 플레이 타임이 그럼 여기 있다가. 알겠어요? 아빠는 계속 쉬고 싶어요. 플레이 타임. 선생님, 바람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렇죠. 어때요, 푹신푹신해요? 네. 이제 됐어요? 네. 됐다, 이제. 됐어요. 됐어요.